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장애인단체 자서전을 무상으로 주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3자와 공모해 선거군의 장애인단체 및 선거구민들에게 자서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에게 4차례에 걸쳐 1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배부하고 선거군의 행사장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